신년 운세를 보다 보면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고는 후회한다. 왜 남의 일에 휘말려서 내가 다 피해보고 또 저질러나서 빼도박도 못하게 된 걸까.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고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긴 외길로 돌아가다 헤매고 다시 원위치 시키기도 힘들 때가 있다.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험이 더 많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피해야 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이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올바른 사람이 지녀야 하는 동목이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 못하고 순간적 돌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다.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런 유형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분노뿐만이 아니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분노와 슬픔 이 두 가지의 감정은 타인에게까지 그 감정을 전염시킨다. 친구나 가족이 나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 감정을 들쑤셔 놓는다. 은연 중에 도와줄 것을 암시도 한다. 그들은 같이 싸워줄 이군이 필요하거나 자신들보다 더 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내지르다가 그 지경이 되고서는 재빠르게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그 감정들에 전염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며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두 번째는 자신 말만 하는 사람이다. 남의 감정이나 상황에 배려도 없는 자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중간에 말을 끊는 유형과 자기 말만 하는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상황보다는 자신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는 자신이 할 말을 의포되고 있을 것이다. 상대가 하고 있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말을 끝내거나 말을 끊어내고서는 분명 다시 자신이 하려던 말을 이어나가며 대화가 오리무중으로 흘러간다. 대화란 듣기와 말하기의 조합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대화가 아니다. 세 번째는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데 나오는 출연 배우들 얼굴이며 옷차림을 지적질하며 계속 흠을 잡는다. 출연 배우들의 성형 여부와 알지 못하면서도 단정짓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 내용보다 출연 배우의 흠을 파내는데 더 열을 낸다. 배우에게만 그 화살이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건 양념에 불과하고 메인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감정이 불쾌해지고 자증도 난다. 잘했다는 말은 일도 못하고 못한 것에는 열을 내며 할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늘 부정적이고 하는 말도 거의 험담이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며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다. 남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 곁에 두면 무의식에 우리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유형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꺼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네 번째는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면 낑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겠지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세상만사 다 알고 정술가보다 더 통찰력이 좋아 뭐든지 깨뜨러본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다인양 자만하며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무지한 부분은 애써 알려하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기도 한다.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단정짓고 판단할 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피해야 하는 사람 유형 내 가지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 자신 말만 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경제 상황도 물론 그 이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비로 인해 많이 힘들다. 장애물을 없애야 앞으로 행진하는 데 속도도 생기고 걸음도 가뿐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